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2개, 일반정립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얘네 셋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3가지 중에서 자본이라고 해놓고 제가 처음에는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인여금 2개가 가장 중요하고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놓고 하나를 저번 시간에 더 알려드렸어요. 어떤거냐면 자본인여금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본을 이루는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자본금, 이익인여금, 자본인여금 이 3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자본의 항목은 뭐가 있냐면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2개, 일반정립금 얘네 셋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어떤 애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본을 우리가 크게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납입자본의 요 3가지, 이익인여금, 그 다음에 기타자본요소의 요 2가지 요렇게 구성이 되겠다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자본금하고 자본인여금은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위에 항목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거래라는 건 뭐냐면 주주와 주식거래에서 얻어지는 그런 거래에서 얻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이익인여금부터 그 나머지는 손익거래 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본거래가 아니면 손익거래인데 주로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자금이나 돈들을 우리가 요거 손익거래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2개, 일반정립금 요 3개의 개념을 볼 텐데 자 자본조정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본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깎아먹는 안 좋은 거 일단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을 모아놓은 게 기타포괄손익2개의 얘기거든요. 요거는 포괄손익이란 건 뭐냐면 돈을 번 것도 아닌 것도 아니여. 그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정립금은 요게 제일 쉬운 개념인데 돈 벌었으면 족족이 다 쓰지 말고 회사에서 갖고 있어. 정립 좀 해놔. 그게 바로 요 일반정립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조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본조정은 우리가 앞에 이익인여금 배웠었죠. 이익인여금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인여금은 플러스 요인, 자본을 늘리는 플러스 요인인데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이 남은 거죠. 장사를 해서 손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서 결손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 자본조정은 그럼 뭐에 해야 된다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본인여금은 플러스라면 요 자본조정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확하지는 않은데 마치 이익인여금과 결손금의 관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본을 늘려주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자본인여금은 자본을 늘려주고 자본조정은 자본을 내리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인여금이나 자본조정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뽑아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원래 액면가 1,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발행하면 500원 더 비싸게 발행한 거죠. 이걸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러고 자본인여금의 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액면가가 1,000원인데 액면가보다 더 싸게 발행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인해서 발행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00원이죠. 요런 걸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과 반대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자본조정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치 자본인여금과 자본조정의 관계는 이익인여금과 결손금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외에 다른 개정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이 자본조정의 뜻을 알아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요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좀 더 회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테크닉과 더 많은 항목들을 배우게 돼요. 요게 자본조정이고 그러면 기타포괄손익 무객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단기손익이라는 건 뭡니까? 단기손익이라는 것은 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손익계산소로 흘러갔다가 나중에 이익인여금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되는 것들. 그게 단기손익이죠. 근데 기타포괄손익은 뭐냐면 우리가 보려는 기타포괄손익 누객은 기타포괄손익을 다 더한 게 기타포괄손익 누객이겠죠? 그러면 기타포괄손익은 돈을 번 것도 안 번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아직 실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포괄손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평가인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토지를 10억에 매수했죠. 매수를 했어. 공장 부지로 살려거나 어떤 용도에서건 근데 이거를 2020년도에 한번 재평가를 했더니 11억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러면 플러스 1억 됐죠. 이거 지금 팔았어요? 아니야 그냥 재평가만 했죠. 그랬더니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다네요. 이런 거는 이익을 보긴 했지만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실현됐 것도 아니죠. 이런 돈을 번 것도 안 번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게 9억으로 평가됐으면 손해를 마이너스 1억이 됐는데 아직 팔질 않았으니까 돈을 손해를 본 것도 손해를 안 본 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고 이런 놈들을 모아놓은 거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익잉여금,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세 가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일반 적립금은 이건 뭐냐면 자 돈, 기업 너희들 돈 버는 대로 다 배당, 족족 다 배당 주지 말고 배당 파퇴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돈을 좀 쌓아둬 적립해도 라는 게 일반 적립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족족이다 배당금으로 주주들한테 다 나눠줬을 때 기업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어떤 돈이 있어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뭐를 남겨둬라? 돈을 좀 적립해 두라는 게 일반 적립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 조정 자본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은 돈을 번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죠? 실현이 아직 안 된 것들 중요하지 않아 별로 그 다음에 일반 적립금은 돈 벌었으면 모두 배당하지 말고 좀 갖고 있어 라는 그런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자본에 대한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자본금 이익인여금 그죠? 자본인여금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본인여금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자본의 나머지 항목인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 일반 적립금 요로케 살펴봤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본 항목들을 좀 완전히 알아야지 어떤 뭐 주식에 관한 얘기 증자나 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팍팍팍팍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아셨죠?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